안녕하세요. 헬리포터 태양마린입니다. 오늘 여기 막동강에 헬리 500R 프로페셔널 안전검사 겸 시운전을 했습니다. 오늘 이 헬리 500R 컨셉은요. 콘솔이 중앙에 있는 센터콘솔이고 옵션으로 선장석을 아주 컨트롤하게 고정했습니다. 호수 앞에는 추가로 벤치를 하나 더 놓아서 의자 겸 수납함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. 헬리 보트의 특장점이라 볼 수 있는 뜻은 앞에 선수 개폐가 되는 선수 오픈형 보트라는 점 그리고 포가 쏟아져도 이 바닥으로 해서 주기로 자연 배수가 되고요. 섬에게 60마력 유압식 핸들 장착했고요. 폴리치네 보트이기 때문에 부력과 또 부력이 좋았어. 60마력으로 해도 충분히 주행이 산뜻하게 출발하고 쾌적하게 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옵션은 스텐, 가드레일, 그리고 크레인 타워, 스텐 타워, 그리고 저번에 왔는데요. 기민이 탑. 네, 자, 이상 헬리포터 태양마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